충남 아산과 부여 당진에는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대전과 부여 36도, 세종과 청양 35도, 서천과 보령 34도 등 35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오후와 저녁 사이 충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 작업장 등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